예상라빈 아양란 양랭 고맙습니다! 사람 진짜 많다 여러분은 차이점장을 보고 계십니다 호원이 엄청 비간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자인들 짤 까지 다음에 엄청 많아요 진짜 앞에서 demasiado 많은 순서가 알고 있는데 뒤에서 사람 안 좋아 뒤에서 소리 들러 아아 알겠니? 아아 여기에서 본다 왜 난 안 할 걸? 아 이쁘게도 있어요 아 저기까지 있어요 저희같이 저희까지 그래도 참 다행인게 이렇게 많이 안다운 치시게도 안다계셔서 다행이에요 내가 추천해 저는 열정콕이어서 이런 수면은 마음이 힘들었는데 앉아서 즐길 수 있으니까 저희도 마음놓고 무대를 하실 수 있어요 너무 유리 분명한 방법이 와, 손해를 안고 싶어서 다들 각자에 막 저희도 드릴 때 렛츠고! 에어! 나니 알았어요 일단 침착하시고 한분까지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조희희님께서? 네! 네 atenção 안녕하세요. IO의 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IO는 토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아입니다 안녕하세요 IO의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IO의 청하입니다 안녕하세요 IO의 서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Y 입니다 안녕하세요 IY 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IY 졸경입니다 안녕하세요 IY 미나입니다 안녕하세요 IY Y Y Y 안녕하세요 IY 나입니다 와 정말 아저씨 컵이면서 정말 정말 와 정말 열기가 조금 더 돌아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밥 드셨나요? 예 어 잘했어요 아 아 아 오늘 밥 드세요 드세요 이러는데 오늘 밥 드시고 왔더니 아 오늘 밤인데도 날씨가 오늘 지금 시원해요 오늘 추엇고 오늘 추엇고 와 와 축제 잘 즐기고 계신가요? 네 네 저희 오늘 공연 축축했으니까 같이 즐기시고 싶으세요 저희 수락부 떵떵떵 왔네요 여러분 네 수락떵떵 아시면 신발하시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흥미로 살짝 달아오르겠으니까 뚱떡떡으로 살짝 가라앉게 한 다음 다시 신나는 놈을 찾아올거니까 저희 뚱떡떡 한 번 들어올까요? 지금 날씨 딱 어울리네요 그럼 저희 뚱떡떡과 제 신나는 오늘 준비했습니다 많이 한 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